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로ility에 편한 그레이와 번거로움을 보관중 아 티비 뭐 재밌는 거에요? 왜? 아 왜? 택배 보는데? 택배 보니 택배가 많이 오네요. 엑소, 포도, 세계를 이쁘게 봐. 오, 단속에 침착을 드릴게요. 군복이 많이 오네요. 포도와 동영상은 30만원에서 3km에, 와아.. 진짜 많네.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출발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결국은.. 여보 시험.. 여보.. 호설 식당 50km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. 5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순간이 오다. 다음 안경까지 계속 직진이다. 어떻게 보면.. 여보..